와우! 와우! 얼굴은 명가답네요. 아니 정말 근래 보기 힘든 아이돌 보컬인 것 같아요. 노래 되게 잘하시네. 그러게요. 정말 라이브가 너무 빵빵하고 좀 깜짝 놀랐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술잔을 붙잡고 해야 되는데 아직 얘기들이 있으니까 찻잔을 붙잡도록 개사를 한 거예요. 아아! 찻잔을 붙잡도록 개사를 한 거예요. 우리 에일리 씨도 어떻게 보면 정말 가창력과 퍼포먼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. 엠믹스 후배들의 무대 어떻게 보셨어요?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. 일단 퍼포먼스를 하면서 라이브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나도 실력이 좋은 친구들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서 우리가 엠믹스다를 확실하게 각인시켜줄 수 있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. 뭐 우리 프라임킹즈는 거의 무대 같이 했어요. 같이 한 것 같아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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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예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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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옷이 어떻게 보셨어요? 너무 예뻤네요. 춤이에요. 춤이에요. 아, 춤이에요. 어떻게 남자가 저렇게 배시시 웃지. 시시. 느낌은 춤에만 집중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모든 것에 집중을 한 건 다. 모든 것에 집중을 한 건 다.